여러분들 사천식입니다. 사천식 추자 사천식 돌동탕수육 빠밤 완성됐습니다 돌동탕수육 기원한 날은 내역만큼 안전한 데는 없는데 하튼이 갈려올 거랑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여기 뭐에 나올까 내가 여기 아껴놓았던 자리입니다. 일부러 여기서 안 했어요. 이물대에 보려고 갈게요. 으 자 나옵시다. 아 도시락은 이따 가져갈까? 손이 부족하네. 여러분들 지금 핫동이 옆에 오고 있네요. 비가 많은데 의사도 챙겨야 돼요. 챙길 게 많네요. 여러분 챙길 게 많아 자 지금 만조라 여러분들 물이 조금 빠져야 되니까 철채 놓고 밥 먹읍시다 잘 보이죠 도시락 김치, 깻잎, 소세지, 볶음, 새우 맛있게 먹을게요. 일단 여러분들 밥지방끼 물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의 핫도그앤또리오입니다. 오늘은 9월 16일 눈물입니다. 오늘은 한전 옆에 제가 큰 거 받았을 적에 몰지역이 다 떨어진 이 포인트를 장타 던지게 됐을 때 조금 힘들어요. 채비 손실이 많은데 한 10일 정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. 물대를 기다렸거든요. 제가 오늘 이제 뿔소라를 이렇게 배쳐서 쓸 거예요.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로드는 레드펄스의 GP7-500, 니른 레드펄스의 BR8030, 라인은 썬라인 16호, 60폭봉돌 와이어케브라 직결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. 그럼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. 삶아야 그렇게 되참다. 즉석에서 삶아서 쓰는 겁니다.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쭉 제껴요. 그래서 돌리면 나옵니다. 깔끔하죠. 조금 빼고 이렇게. 깡탱이 잘라내요. 깡탱이는 조금 더 오래 쌓는데 어우 해가 갑자기 바짝 난다. 우와 개덥다. 우와 개더워진다. 언제 비 오나는데. 우와 개더워진다. 자 이렇게 이거는 알탱이는 살짝 대칠 겁니다. 그렇죠. 깡탱이는 오래 쌓고. 깡탱이는 오래 쌓고. 됐어 여기까지. 오케이. 끝.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. tama이sung 보컵 찹찹찹찹찹찹찹 Wuhan 리액션 에휴 이 자리에서는 한때마다 빠졌다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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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나 또 걸렸어? 던지자마자 안카여 거리가 짧으니까 안카네요 거울 넘겨야 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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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잡았어? 어때요? 드롭봉해야 되는데 왔어? 뭐야 돌돔? 돌돔이래 돌돔이래 잘 오고 있네? 내 뜰채기가 지금 없는데 돌돔? 어떡하니 뜰채 없는데 드롭봉해야 되는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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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돔 나왔네 돌돔 오오오오 야 아쉽게 오자가 안되네 아 와 아쉽게 오자가 안되네요 와 어쨌든 돌돔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얼굴은 그래도 보여드렸네요 30 중반 되겠다 3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물걸림 됐어 우와 재물걸림 확실하게 됐네 재물걸림 됐기 때문에 안빠진거에요 오오 으아 자 재보겠습니다 지둥이 되고 꼴이 되고 35 딱 35 36? 37 30 30 30 30 36.5 36.5 36.5 36.6 야 시골에 딱 던져놓고 안카돼갖고 아 개짜증나서 담벼나 하나 피고 시골에 다시 걷어야지 그러고 지는데 얘가 안고 안 물어졌으면 그 안카에서 터졌거든요 아 대친소라 쓰는거야 대친소라 깡탱이 알탱이는 살짝 대치고 깡탱이는 조금 더 대치고 다 먹겠고 다 먹겠고 다 먹겠고 어? 나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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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뭐야 굶어지면 왜 그러세요 그렇지 왔어 왔어 그렇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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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야 다 야 야 야 손을 짓다고 오와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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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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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동 왔어 응 왔어 어 좋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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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졌어 나 빠졌어 아 빠졌어 상관없어 야 뜰채 갖고 와 뜰채? 우리 뜰채 있어? 아니 내가 꼭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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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늦었어 늦었어 오빠 이미 늦었어 이제 틈에 있다 틈에 여기 여기 틈에 있어 틈에 어 오빠 조심해라 넘어진다 야 그래도 다친다 그냥 보내줘 야야 아 아 또 그걸 잡는다고서 벌써 갔겠다 이따가 손으로 못 잡지 그럼 어때 손으로 잡아 뜰채도 없는데 아 아 정말 미쳤나 돌돈에 한장 했구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게 있다고? 오오 몰아온다 몰아온다 안쪽으로 들어왔다 오오 삼자 되네 삼자 야 간다 간다 야 바보 놓쳐놓고서 그쪽으로 다시 가잖아 뜰채? 그걸 뜰채로 안갖고 와 멍청아 아이씨 그래 뜰채가 보니까 약해져가지고 부러졌는데 아우 힘들어 죽겠네 다 와서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있어요 여기 홈 안에 들어가 있어서 멀리 못 도망갔는데 뜰채로 한다고 야 겁나 빠르다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진짜 미끄러워 저도 한 번씩 넘어졌었어요 그렇지 어쩐지 잡았어 잡았어 올렸어 올렸다 하하하 올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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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올렸다 우와 잘했다 네 잘했다 잘했다 올렸어 올렸어요 여기 그나마 이 안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갇혀있었거든요 지금 어 얄 살 수 있는 놈이었는데 낯덕의 끈기같이 끈이군 절로 나가려그래도 물이 좀 낮은거야 금나빨리 그치 물이 좀 낮아서 못 나갔지 우와 36 36.5 36.5 36.5 36.5 36.5 너무 밀었어 36.5 36.5 36.5 어 그저 우와 나 저기서 딱 해갖고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떨어질까봐 순간 중심 잡기 진짜 힘들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낚시하다가 이런식으로 가는구나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런생각해서 순간 양둥이예요 어? 캣캣거린다 공기 먹었다가 지금 바로 공기 뱉자 자 여러분 깨끗이 청소 다 했습니다 저 있던 자리 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도 말끔하죠 자 이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야 오늘 덜덤 탕수육 먹는다 오늘 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야 되겠다 아 붙잡고 오늘의 공기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 아 아 야 얘는 갖다 겁나 커서 우와 안 들어가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는 것 같아 꼬리를 잘라서 다시 구워야 돼요. 시원해 안 돼. 와, 잘 됐다. 꼬리가 이렇게 여기서 많이 구웠다가 바깥으로 시면서 잘라야 된다, 이거야. 상태방은 예쁘지? 와, 맛있게 됐다. 잘 익었어. 서울에서래, 서울어. 자. 만든 소스예요. 붓습니다이. 이야, 시브레이브 이거는 어디 뭐 우리 집 없지 않다. 우와, 땡큐. 땡큐도 들어갔어요, 땡큐. 여러분들 4천씩입니다, 4천씩. 추자 4천씩. 돌돔 탕수육. 빠밤. 완성됐습니다. 네, 돌돔 탕수육. 추자 4천씩 돌돔 탕수육입니다. 빠밤. 맛있겠죠? 빠밤. 자, 여러분 돌돔 탕수육 아.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맛 죽이네요. 이 소스를 먹는 게 맛있네. 맛 죽인다. 맛있네.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. 통으로 하라 그랬어. 근데 기름고스에 튀긴 게 더 맛있네요. 맛있다. 근데 소스가 죽이네. 이 술을 매콤하게 써. 홍수가 이거 개버랑 소스인데 맛있다 이거. 뜨거워. 뜨거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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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